강남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9,990원으로 확정했습니다. 이는 정부의 내년도 법정임금 8,350원보다 19% 더 많은 금액으로 구청 소속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214명에게 적용됩니다.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주 40시간 법정 통산 근로자에 월 209시간을 적용할 때 208만 7,910원을 받게 됩니다.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받거나 공공근로,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자는 제외됩니다.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.